오는 29일부터 중앙선 KTX 열차가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가운데 하루 3차례 상봉역에도 정차하는 것으로 확인돼 서울 지하철 7호선 환승을 통한 강남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안동 도착 하행선은 매일 오전 7시 13분과 11시 57분, 안동 출발 상행선은 오후 3시 50분 상봉역에 정차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앙선 KTX 서울역 예매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